네, 지금부터 Java 수업을 시작하겠는데요. 이번 동영상은 우리 수업의 전반적인 어떤 개요를 설명해 드리기 위한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의 기본적인 어떤 포지션 또는 지향하는 바는 이 Java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Java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정도 수준에서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진행할 수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중복적으로 등장해서 조금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객체지향이라든지 또는 Java라는 언어의 체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다른 수업보다는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선행학습은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필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Java라고 하는 언어는 아무래도 JavaScript, Python, Ruby, PHP와 같은 언어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엔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특히나 이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Java의 핵심이면서 또 Java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JavaScript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PHP, Python 이런 언어들은 이 객체지향 언어이고 객체지향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이 객체지향이라는 것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Java를 사용하면서 객체지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Java를 배운다는 것은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들을 포함해서 이 Java 객체지향이라는 것까지를 다 습득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 Java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행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 이 Java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Java를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Java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JavaScript나 Python, Ruby, PHP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시는 이런 언어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의 출발점을 삼는 것을 저는 더 선호하고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바, 그 안드로이드 개발을 한다 또는 회사에서 자바를 쓴다 또는 뭐 만들고자 하는 것이 뭐 기업에, 기업이나 저기, 국가에 제공된 어떤 솔루션이다 이렇다면 이 자바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안드로이드를 만든다면 당연히 자바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러한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바로 이 자바를 출발점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상황에 잘 맞게 이 적절한 선택을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자, 학습의 효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안드로이드를 하려면 요걸 해야 됩니다. 자바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를 위한 프로그래밍을 따로 배우셔야 되고요. 또는 뭐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SI 예를 들면 병원에 어떤 진료를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시스템을 납품한다 라든지 또는 공공기관이 어떤 대국민 업무들을 처리하기 위한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요구사항 자체가 자바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바를 하셔야 되고 자바를 하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한국에서 아무래도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자바의 효용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 방법은 요거는 제가 생각하는 바고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 제가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선호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공부는 신속하게, 실습은 느리게 할 것을 저는 권유 드리는 편입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선행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들이 있습니다. 조건문, 반복문, 기타 객체지향이라든지 그리고 실습이라는 것은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것으로 체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실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부는 개념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개념적인 것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천히 하다 보면 하다가 중간에 지루하거나 또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중간에 끊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루하거나 또 뭔가 잘 못할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느낌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 공부하실 때는 개념적인 것은 신속하게 빨리 끝내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바퀴 쭉 돌아서 이 자발한 언어가 무엇인가 또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대략적인 지도를 얻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서 거기 있는 실습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천천히 느리게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이 수업에 있는 실습도 실습 같은 경우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예제 외에 다른 예제들은 아주 간단한 현실적으로는 별로 쓸모가 없지만 개념을 설명하기에는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예제 중심으로 갑니다. 왜냐? 여러분이 신속하게 개념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프로그래밍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개념도 어려운데 실습이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면 실습을 하다가 지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자바 관련된 전문 서적들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심도 있는 책들이요. 그런 책들에 있는 실무들은 실습들은 이 자바에 대한 어떤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들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실습 하나하나가 아주 큰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실습들을 보시면서 천천히 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수업의 한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수업을 만들고 있는 저는 자바의 권위자가 아닙니다. 저도 자바를 공부하면서 이 수업을 만들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 수업을 만들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완숙한 자바 엔지니어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검수를 받으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 크게 잘못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권위자가 아닙니다. 그게 저의 약점이지만 동시에 저는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자바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경험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아직은 잘 아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최대한 쉽고 이해하기 좋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저의 수업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착안하셔서 저의 수업을 잘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제가 해드렸고요. 그럼 이제부터 다음 수업부터 다음 토픽부터 자바에 대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